Q. 컴퓨스는 1999년도 모바일 게임을 처음 개발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서비스한 회사고요. 2008년도부터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을 시작해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폰 게임을 출시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Q. 컴퓨스의 주력 게임인 타이밍밤이 당시 글로벌로 천만 명의 유저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국내는 700만 명이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었어요. CPI2를 많이 집행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기존 집행했던 그런 CPI 매체에서는 실 유저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드몹이 사실 상당히 고도화된 타겟팅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저풀의 타겟팅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매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컴퓨스의 주력 게임인 타이밍밤? 첫 번째로는 세문화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리마케팅 옵션을 통해서 아직 해당 앱을 다운받지 않은 유저들만 공략이 가능했고요. 연령, 성별에 따라서 타겟 유저들을 그루핑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카테고리 앱 타겟팅이 가능해서 전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앱들은 타겟 내에서 삭제하고 실적이 좋은 앱들은 집중 타겟하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가능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운로드 트래킹이 가능했다는 것인데요. 따로 세분화 타겟팅을 진행하지 않은 유저라도 사후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저 그룹에서 다운로드가 발생했는지 역주적까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리포트를 들 수 있었는데요. 클릭, 다운로드 비용 등 모든 세부사항의 일별 추이 분석이 가능해서 향후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사결정하고 최적화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퀄러티 있는 유저 유입이 게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게임 내 리텐션입니다. 타겟팅 광고를 통해 유입된 유저가 타사 앱 네트워크 대비해서 2배 혹은 3배 이상의 리텐션을 보이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매율이 높았다는 점인데요. 타사 매체 대비해서는 물론이고요. 애드맛 광고를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온 유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 30%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고를 통해 유입된 유저들의 인당 구매액이 높았다는 점인데요. 리텐션이 길고 구매 비율이 높은 고객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ROI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푸쉬하는 그런 단순 마케팅으로는 사실 고객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애드맛이 타겟팅이라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게임이 나올 때도 저희가 그 게임에 맞는 유저가 어디에 있나 찾아가는 부분을 애드맛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애드맛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제2, 제3, 제4의 어떤 마켓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라이브 상생대로 흘리기 after 10초 100원 교지 quad Gates 한글자막 by 한효정